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쉐리프를 쓰겠습니다. 여기서도 홍보해야지. 안녕하세요. 유튜버 쬐맨입니다. 이거 왜 아무도 안 들어. 스파이크 확보. 자자자. 올 거 같은데. 올 거 같은데. 왜 안 와. 홍보 그만해요. 아 여기 안 되겠다. 나면 죽을 거 같아. 아 혼자 남았어. 자 A 갑시다. A 갑니다. A 감사합니다. 우와 우와 우와. 잠깐만. 죽을 뻔했네. 와. 주세요. 오 좋아요 좋아요. 아 근데 피가 이미 너무 달았어 지금. 아. 저거 일단 설 설. 일단 설. 오케이 일단 설치 완료 오 저기있어 오 아 아 아 근데 이거 하는 것도 하는건데 힐력이 들어야 되는데 아 이게 이게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느는건지 모르겠네 우와 이건 뭐야 야 발레드 이거 애니메이션 아 저기 뭐야 만화 그게 있네 오 오이 좋아요 오 이대로 밀고 가면 부를보다 인기 많아질 수 있어요 리얼리 오 감사해요 오 총 오이 좋아요 풀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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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갖췄어요 지금 오케이 아 충격 화살 이럴때 쓰는거지 우아 투킬 좋아요 오 이게 라이너 헤드라인 한 명 남았습니다 한 명 왔어 한 명 어디 숨었어 자 눈치 보면서 여기 어딘가 있겠지 오우 잠깐만 어딨어 있어 버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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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요 어 어 아이템이 지금 풀셋이야 풀셋 어 총 이건데 팬텀 아이 벤달이 더 좋은데 벤달이 더 좋은데 오 지금 뭐야 아이 전지 별로 그럼 벤달 쓸거야 벤달 나 열받았거든 왜 열받고 그래 오케이 아 오케이 야 잘 잡히네 오 한 명 남았어 한 명 여기 어디 있을라나 어딨어 어딨어 오 폭탄 어딨어 어딨어 오케이 아이 좋아요 좋아 좋아 아이 총 총이 없어지니까 총이 없어지니까 좀 오 오 좋아 좋아 야 이거지 이거지 그래 이거지 아 야 오 오 불캐닝 감사합니다 오 든든하다 든든해 겜맨 든든합니다 오 오 오 오 이거지 오 오 잠깐 우리가 방어잖아 뭐야 뭐야 벌써 설치야 너무 빠른데 오 오 잠깐만 여기가 아닌가 본데 야 이거 시간 없다 시간 없다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지지 요거 사고 그래 충격 화살 그래 요렇게 가자 이게 낫겠다 오 오 좋아요 자 우리가 방어잖아요 그러면 B에 가 있어야겠다 B 오 오 오 야 간식 잡았어 와 오 뭐야 뭐지 오 아 아 오 자자 어디야 이거 오 뭐야 일부러 이거 이런 데다가 해놓는구나 가운데 어 이거 난사총인 것 같은데요 난사총 정확도 1도 없는 한 명 한 명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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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잡은 거야 쫓아와야겠다 오 한 명 한 명 오 어디야 어디서 아 저 가운데 뭐 B로 오겠지 뭐 B 아니면 A로 가만히 있어야지 움직이면 힘들어요 우리 가만히 있어요 그냥 오 좋아 샷샷샷샷 혼자 샷샷샷하고 있어 미안해요 시옷 안할게요 샷샷 샷샷샷 오 벌써 한 명 남았어 오케이 오케이 수비팀 승 승